405장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바래요. 자 우리 다같이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우리 1절만 부를까요? 아니면은 1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시작 주의 친절한 바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꿈꾸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아멘 아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듯 하나님을 영원하신 바래 dough 향orge 상 celebrations kes 바래 응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에르 해왕 주의 바래 우유 주의 바래 주의 발ена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눈 이 병원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과 두고 온 가족들과 이 나라 이민족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